여러분, 이거 원피스 분들 같아요. 멋있게 했네요. 오즈홍킴, 만났네. 포토, 첼. 오, 첼 또. 아, 그치. 아, 맛없뿐이에요. 이렇게 또 한 건 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요? 안에 들어가서 뭐 있나 볼게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네모고에 포토. 저거 볼 포토. 그래? 아냐, 아냐, 아냐. 별거 같아. 여기가 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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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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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이 많아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와 이 사람 진짜 신기하다. 한솔로! 이 게임은 제가 전문이죠 서든어택을. 이 게임은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네, 그런데 이 게임은 이 게임이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게임이 많다. 이 게임은 너무 많다. 사람들이 많아서 무엇보다 설명을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에 와서. 밖에서 콘스토리하고, 여기 안에서 이제 기념품 같은 거 사는 거죠. 기념품 배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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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또 많이 스킬 게임 어 스킬 게임 있다 저기 영희 영희 우리나라에 이상입니다 여러분 영희가 있어요 왜 그러지? 3번째 1번째 2번째 1번째 3번째 오우! 상 너무 많아! 아무튼 오지와 게임의 위상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우! 오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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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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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펀메다, 원펀메! 인디아나 전수! 이쪽으로 백설공주님 갔어요, 아까 백설공주! 루피랑 또 에이스네! 와, 에이스비 문신까지! 로 sharp 정찰! 아니에요 너희 2们! 네! altri 2! 네! 한 Gate까지! 가는 중.. 한쪽으로 안전하네. 감사합니다! 한chester drag barre전! amount.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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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념품 사는걸요 기념품 이탈리아는 이런 치마를 볼수가 거의 없는데 일본 코스프레 이것도 약간 일본 느낌으로 하는거 있잖아요 쏘니도 있다 기념품 아 그러네 이게 푸야 푸 아닌가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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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여기에는 이런 피규어들 파는 피규어 피규어 많이의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거 같아요 피규어 쏘니게 영어로 나오나봐 영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개머리다 개머리 개머리 자 저기 가자 계속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 안에 한국 관련된 부스가 있대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그거 보고 가는겁니다 얼마야? 5유로야 5유로? 와 비싸다 포켓몬도 있다 포켓몬랑 같이 있네 여러분 케이팝샵 찾았어요 케이팝샵 BTS다 이거 BTS 신나 슈퍼주니어 와 완전 옛날거 같은데? 와 완전 옛날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부스마다 써있어요 여기는 케이팝샵 여기에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 지우개 이런거 확실히 이 케이팝의 위상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한류팬들이 이거를 보면서 기념품을 사려고 모였어요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BTS에 그려진 옷을 파는데요 반팔 하나가 25유로 4만원 정도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이제 올라가서 여기 한바퀴 비 둘러보고 순수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많다 많은 학교 많은 학교도 있고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스티커나 지우개 지우개 저장 스티커나 지우개 이런거 전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티커나 지우개 여행 오셨을때 하여행 하나번쯤은 1년에 1,2번 있으니까 날짜 맞춰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설공주다 백설공주 스파이더맨도 있다 스파이더맨 여기가 최정점인가봐요 이런거 하고 스파이더맨이랑 진짜 스파이더맨 같아요 메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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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드라치 와우 그라치 어구 에어컨 에어컨 , 나요 . . . . . 그리고이 너무 그만 어제 하다 너도 . 여름아 너도 다가가있네요 거짓말 내가 와던 그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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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같이 brava brava 다시 봐나? 아 조금 보인다 기 멘토 엘 tu prova 러스컨데레 하차 저처럼 파이 엘 스파리더 엘 스파리더 와우 3 2 1 와우 근데 이게 라푼젤이야?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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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켜요 슬슬 저녁때가 되니까 다들 외로운지 프리허그가 많아요 그래서 프리허그 몇번 하고 스키드게임 집으로 스키드게임 한마디 듣고 맨날 지나가면 스키드게임이래 스키드게임 오징어게임 아무튼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기자1호